여러분 금투세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국힘당은 금투세 연기하자 이런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논란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적용하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뒤늦게 용산에서 브레이크를 걸은 겁니다 용산에서 누가 브레이크를 걸었겠느냐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애매합니다 대통령실이 난데없이 뒤늦게 브레이크를 끄는 게 요즘 아주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의료개혁도 용산에서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2천명이라는 바람에 논란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다 합의했던 것을 용산에서 뒤늦게 들어와서 깨버리는 것이 국민연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귀가 얇은 귀가 또 팔랑귀가 아이고 뜨거라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야구하지 마라 하고 뒤늦게 개입하는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주식매매차익과세가 전부죠 뭐 거래차익과세가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식거래차익이라는 것은 또 그 본질이 뭐겠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주식거래차익은 뭐냐 짧은 시기를 보면 롱턴베이스로 보나 제로선 게임입니다 제로선 게임이어서 누구라도 세금을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주식매매 말하자면 선물거래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세금을 30%를 매기게 되면 세 번 거래하고 나면 뭐 세 번 실질적으로 더 한 다섯 번, 여섯 번 되겠습니다마는 30%씩 세금을 떼버리면 세 번 거래하고 나면 10% 밖에 안 남죠 차익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보면 주식차익의 본질은 결국에는 인플레적 화폐 현상이 불과한 것이고 주식차익의 본질은 배당소득 밖에 없습니다 배당소득이 있고 기업가치의 증가분이 있죠 배당소득 더하기 기업가치의 증가분 더하기 인플레소득이 말하자면 주식보유소득이고 주식보유소득이 실현화되면 주식매매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가치는 동일하죠 어제 샀다가 오늘 팔면 주식가치는 거의 동일이라고 보고 그러나 가격은 엄청나게 미래가격의 할인 이론적으로는 따라서 급등락을 합니다 그럼 주식의 본질 가치는 뭐냐 배당이요 그런데 배당이 되어서는 이미 우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를 종합과세 체계에 넣어가지고 각 구간별로 세금을 우린 종합소득과세를 내죠 그럼 주식매매 차익의 본질은 없습니다 사실상 선물거래하고 동일한 일종의 허상이죠 부동산 매매 차익 양도소득과세는 어떨까 부동산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만 본질은 주식매매 차익하고 똑같습니다 주동산 부동산 가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임대소득이죠 시세의 상승은 사실은 인프라의 화폐현상에 불과합니다 임대소득이 전부다 또 그 땅의 어떤 부동산의 본질 가치의 증가 예를 들어서 앞에 도로가 닦였다든가 인구가 새로운 충락이 유입되었다든가 할 때의 부동산 본질 가치의 증가 그런데 본질 가치도 결국에는 임대소득으로 환원되죠 기업 가치도 본질적으로는 배당소득에 환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를 매기죠 매개 매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뭐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배당소득은 종합가세요 이제 매매차익에 말하자면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소득세처럼 주식에다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사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권력작용입니다 권력에서 권력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매기는 겁니다 뭐 국회의 여러가지 조정과 표결 과정을 국회의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납세자와 징세자 사이의 권력관입니다 국가에서 매기겠다고 하면 매기는 거죠 다른 수가 있나요? 매기는 겁니다 뭐 언제든지 뭐 창문세 이런 게 있었듯이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이라고 되려면 나름대로의 전통적 조세이론의 논리적 정합성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다른 세금과의 어떤 균형, 밸런스 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세금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코레스판던스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이 새로운 세금이 충격적이지는 않아야 됩니다 다른 세금과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이어야 되고 새로운 세금이 특정 분야에 새로운 세금이 매겨질 때 그것이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 세금은 세금을 내는 주체가 있고 실제로 그 세금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느냐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세금은 쉽게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행동은 그 세금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합니다 그 세금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 결정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세금과의 정합성, 충격이 없을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장기적인 어떤 형평 상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정권시장의 자본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것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본가의 자본투자능력을 60%를 박탈해가는 제도입니다 60%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그 60% 아니고 할증 10%를 없애가지고 50%지만 50%도 어마어마한 거죠 한 번에 원본 자체를 60%를 잘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소득세 최고세 우리 지금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그건 뭐 50%잖아요 49.5%? 50%인데 절반을 대가지만 이 소득은 또 다음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함과 동시에 50%를 절반을 삭감하고 나면 회복되죠 이 상속세가 자본투자능력을 삭감하고 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자본가들의 미국 도망 미국 탈출이 아주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건 주식을 통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떤 형태건 고도의 어떤 금융기법을 동원해서건 아니 원시적인 탈세 과정을 거치건 간에 이 상속세는 최악의 한국 시장을 존먹는 최악의 과세제든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많은 개미들이 소화리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 이유는 이건희라고 하는 자본가의 자본투자능력을 60%를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이건희는 이재명 이재용 지금 꼼짝도 못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의 삼성전자는 삼유기업으로 그대로 미끄러져 전락하느냐 마느냐 이 갈린길이 있는 겁니다 21세기 AI 시대를 맡고 있습니다만 과감한 투자 불가능하죠 돈이 없는데 원화가 무슨 과감한 투자를 해요 돈이 없는데 원화가 돈이 없는데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지금 세대교체기에 들어있는 한국 경제의 자본가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아닙니다 금투세는 이익이 난 사람에게 매기는 거고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는 그야말로 자본가들에게 원본을 절반씩 삭감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한국 정권시장을 박살내는 최악의 세금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데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안합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가들 중에 발빠른 사람들이 전부 미국으로 도망간다 금투세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자본투자가 이제 안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혁신이 없다 도망가는 겁니다 한국 기업은 이제 볼장 다 본거다 이제 잔치하고 설거지만 남았다 다 도망가는 겁니다 사회적 혁신 체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십니다 삼성전자는 자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잉인원이 3분의 1 이상은 과잉인원이라고 보지만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체계 속에서 해고할 수 없는 조건까지 부과되니까 아무도 사내에서 혁신가로 나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몰금 나오고 장땡입니다 사내에서 그 누구도 혁신 체제 혁신가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신하는 자가 바보죠 이번에 삼성 반도체에서 상당수의 HBM 전문가들이 하이닉스로 도망간 것이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임금체계 새로운 보상체계 속으로 도망간 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난 겁니다 도망가 버리죠 왜? 일어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 경직된 구조가 한국 정권시장을 내리누르는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는 것을 옹변하고 있는 혁신이 난다면 세금이 아무리 있어도 혁신이 난다면 여기에 투자하죠 여기서 혁신이 난다는데 그런데 혁신이 안 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머와 풍문 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놈들만 지금 시장에 바글바글하고 돈 좀 잃고 장기 투자할 수 있고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 금투세 문제는 매기더라도 가볍게 매기고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낮은 세율로 시작한다 다른 세금과의 정합적 측면이나 충격이 얼마나 올 것이냐는 것을 냉정히 감안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1. 정권시장 세제는 1. 상속세 완전 폐지가 1순위다 금투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의 이중과세적 성격을 갖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 세율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레세보다는 좀 많은 정도의 수준 최소 세율로 가는 것이 맞다 어떤 세금이든지 하기로 여자가 다 합의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뒤늦게 용산에서 뛰어들어서 지시와 명령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설레입니다 오히려 정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경제체제를 혁신체제로 만들고 혁신체제를 가능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를 만들고 혁신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하고 장기보유, 장려세제를 확실히 두고 금투세를 하더라도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는 장치를 분명히 하고 주가 조작 세력들을 엄단하고 실위에 쓸리지 않는 장기적인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금투세 하나 유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냐 택도 없다 마치 이 공매도 같은 어리석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도 용산에서 난데없이 뛰어나와서 공매도 금지를 떠드는 바람에 참 온 세계 우스꽝스러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금투세가 또 그리 될까봐 정말 그건 뒷걸음질하는 거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어서 제가 평소에 주식에 대해서는 요즘은 별로 논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도 시장이 개판이어서 부득불 오늘 금투세문제로 논평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